우리는 모두 각자의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꿈과 열망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창조계에서 우리를 위한 자체적인 계획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열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것들은 사치스럽거나 평범할 수도 있고 야심차거나 사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들은 편치 않을 수도 있고 공유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실제하고 소중하며 시급하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깊은 깨달음의 지혜와 명석함을 지닌 신비가 삿그루가 여러분께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연금술사가 되어 오랫동안 품어온 소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사드그루는 이러한 각자의 열망이 충족되거나 하면 더 큰 목표인 궁극적 웰빙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의도로 이 방법을 제공합니다. 성공을 위한 칫샥디 명상 칫샥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만드는 자가 되세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은 그저 우리 마음의 현실일 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마음의 풍경 안에서 먼저 펼쳐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강력하게 확립된 것은 반드시 현실에서 실현되기 마련입니다. 칫샥디 명상은 마음 안에서 원하는 것을 현실에서 창조하는 도구입니다. 또한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창조하고 현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는 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지공합니다. 어르신이나 손과 다리를 겹치지 말고 뻗습니다. 손바닥을 위로해서 손을 허벅지 위에 느슨하게 올려놓으세요. 눈을 감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을 편안하게 하세요. 한 번 더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다시 몸을 이완합니다. 숨을 한 번 더 들이쉬고 이번에는 완전히 몸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제 발에 힘을 주어 긴장합니다. 발에만 힘을 주세요. 강하게 아주 강하게 이완하세요. 이번에는 종아리 근육에 힘을 줍니다. 종아리 근육만 긴장시키세요. 발목 위 무릎 아래에 힘을 주세요. 강하게 더 강하게 아주 강하게 이완하세요. 이제 허벅지 근육에 힘을 줍니다. 이제 허벅지 근육에 힘을 줍니다. 강하게 더 강하게 이완하세요. 골반과 배 근육에 힘을 주어 긴장합니다. 강하게 더 강하게 아주 강하게 아주 강하게 이완하세요. 이제 가슴, 어깨, 등 근육에 힘을 주어 긴장시키고 더 힘을 주고 더 힘을 주고 더 힘을 줍니다. 더 힘을 주고 긴장합니다. 이완하세요. 이번에는 두 팔을 긴장합니다. 긴장하고 긴장합니다. 주먹을 쥐고 힘을 주세요. 강하게 더 강하게 이완하세요. 목 근육에 힘을 줍니다. 강하게 더 강하게 한 번 더 강하게 이완하세요. 이완합니다. 얼굴과 뒤통수에 힘을 줍니다. 얼굴 근육에 강하게 힘을 주세요. 강하게 더 강하게 한 번 더 강하게 이완합니다.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편안하게 이완하세요. 산 정상에 오르는 자신을 상상해 봅니다. 차가운 공기를 느껴보세요. 산에 오를 때처럼 숨을 깊고 빠르고 거칠게 쉬세요.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호흡합니다. 깊고 빠르게 헐떡이세요. 호흡을 깊고 빠르게 합니다. 계속해서 호흡하세요. 깊고 빠르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연 후추 페이 5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당신은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호흡을 빠르고 거칠게 계속해서 하세요. 아주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아주 생생하게 떠올리세요. 매우 높은 산 정상에 당신이 서 있습니다. 주변에 작은 봉우리와 계곡, 감히 다른 사람들은 오르지 못하는 산 정상에서 사람들이 사는 곳을 내려다봅니다. 천천히 숨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코를 자극하는 차가운 산의 공기를 느껴봅니다. 정상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그 기분을 계속해서 만끽하세요. 이제 당신의 이마에 작은 점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작은 점에서 품어져 나오는 이 밝은 빛을 보세요. 빛이 커져갑니다. 광선으로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마 작은 점에서 나오는 빛이 곱게 밝은 광선으로 쭉 뻗어 나갑니다. 더 밝고 강하게 빛납니다. 이마에서 10cm 정도 빛이 뻗어 나갑니다. 이제 그 빛이 1m까지 뻗습니다. 3m 다시 3m 10m 10m 100m 100m 1,000m 1,000m 이 하얀 빛이 밝고 강하게 이마에서 수평으로 곱게 뻗어 나갑니다. 밝고 강한 빛이 지평선 너머 무한으로 뻗어 나가는 것을 보세요. 하얗고 밝은 빛이 지평선 너머 무한으로 뻗어 나가는 것을 보세요. 이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3가지 목표를 설정하세요. 하나는 단기 목표 앞으로 2, 3개월 안에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향후 2, 3년 내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10년에서 15년 내에 이루고자 하는 장기 목표를 생각하세요. 먼저 단기 목표를 떠올리세요. 분명하게 보세요. 앞으로 3개월 안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보세요. 3개월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떠올립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보세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바람이 성취되었음을 느껴보세요. 이제 중기 목표입니다. 2, 3년 안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리세요. 2, 3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이루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떠올리세요. 목표를 명확하게 합니다. 2, 3년 안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려봅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분명하게 하세요. 이제 그 목표가 성취되었음을 만끽해 보입니다. 그것을 달성한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그 기쁨, 그 힘을 느껴봅니다. 중기 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보세요. 이제 10년에서 15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장기 목표입니다. 분명하게 떠올리세요. 향후 10년에서 15년 내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장기적인 목표는 보다 포용적인 과정이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장기 목표는 모든 사람의 평안이 포함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떠올리세요. 명확하게 보세요. 이것을 마음에 뿜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느껴봅니다. 성취의 기쁨, 목표를 달성하는 힘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득한 평안을 느껴보세요. 분명하게 보세요. 당신의 장기 목표가 이루어졌음을 느껴보세요. 그 기쁨을 느껴보세요. 그 힘과 주변을 가득 채운 평안을 느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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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